다같이 만나는 사람 없고 딱히 즐거운 일도 없고 똑같은 하루가 지나고 별로 취미나 할 건 없고 별로 여가 생활도 없고 집에 오면 반겨줄 사람도 없고 오늘은 어떠니 저녁은 저녁은 먹었니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될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와 이런 생각 왜 하는 걸까 나 숨이 막혔어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될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와 이런 생각 왜 하는 걸까 나 숨이 막혔어 고마워 이럴 때 여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될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와 이런 생각 왜 하는 걸까 나 숨이 막혔어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될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와 이런 생각 왜 하는 걸까 나 숨이 막혔어 나 숨이 막혔어